안녕하세요 부양랑무풍 입니다. 음 오늘 또 즐거운 주말이죠. 오늘도 지금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는 맥시마 구요. 나중에 저 안쪽에 들어가면 맥시마를 아마 세팅 3개를 해놨는데 맥시마가 저아이들은 조금... 요아이들도 맥시마가 원래 전형적인 큰 아이는 아니에요. 조금 키가 한 40cm? 저아이들은 조금 더 작은 3cm 정도 되는 그런 소형경 이에요. 소형경 인데 아무쪼록 맥시마 원종 이게 저렴한 값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죠? 이게 오랫동안 했으면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한 덩치를 가지고 요렇게 길린 겁니다. 이게 제가 맥시마를 길렀는데 이거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전 14년이라는 세월이라 가지고 1년에 했으면 꽃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떨어질 날이 없고 계속 꽃들을 밀어 올립니다. 지금도 저 아래에서는 아래는 신하로 막 밀어 올리고 있는데 꽃 지고 나면은 또 바로 신하로 밀어 올리면서 꽃 나오고 여름으로 가면은 조금 꽃이 조금 한 송이나 두 송이 이제 필거에요. 여름으로 가면은 여기에 올라오는 아이들 요는 아이들 계속 꽃들을 밀어내는 거에요. 이게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꽃이 진짜 정말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떨어질 날이 없어 가지고 멋있죠? 그죠? 이래서 이제 크게 돼지로 기르는 이런 멋으로 사는 거에요. 오늘은 저기 판매 방송에 가지고 나왔던 것은 조금 독특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는 그런 꽃들이 부양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많이 놀 거에요. 많이 놔 가지고. 다른데도 엔젠에는 이래 가지고 요즘은 이제 엔젠에는 많이 판매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대안길로 사라졌던 그런 분종들이에요. 음 분종들이라 가지고 꽃은 지금 다 이래 가지고 많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걱정이 저희들을 택배를 과연 어떻게 쌀까 싶으나 있습니까? 그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맥시마에요. 맥시마 누브라 부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이 없습니다. 기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셰루지네 바닐라 향 나는 거 셰루지네 멋있죠? 끝이 없이 꽃이 나오기 때문에 끝이 없이 꽃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 하시고. 요거 나중에 특별 케이스로 있습니까? 내일 또 방송을 할 겁니다. 방송 판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가지고 월요일날 판매 방송을 할 겁니다. 요리 쭉 이제 보시면 알 거에요. 오늘은 요거 생소한 꽃들을 아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농장일이 너무 바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이게 난초재배하고 유튜브 하고 1인 매득을 하다가 이래 가지고 또 온실을 요즘 학장을 해 가지고 학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외국인은 이제 근로자들은 퇴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감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조금 관리 소원을 해 가지고 제가 제발 길이 넘어져 가지고 팔에 조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조금 오늘은 제가 영상 가까이 당기고 들고 이래 가지고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가지고 빠르게 또 이래 가지고 완치시켜 가지고 멋진 방송 아니 있습니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보시면은 비퍼나리아. 비퍼나리아 아니 있습니까? 하르소니에 알바. 요거는 좀 독특하도 독특한데 향도 끝내주기 좋은 아이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큰 대주인데 저렴한 값으로 진짜 나는데 일본 비퍼나리아 하르소니에 비퍼나리아도 여러가지 이에요. 여러가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일반도 비퍼나리아 아주 이제 못쓸 비퍼나리아도 있고 또 이게 진짜 있으면 티포처럼 안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요거는 알바입니다. 알바인데 향이 굉장히 감미로운 향이 납니다. 일본 비퍼나리아 하르소니에 알바 가격 10만원. 요거는 꽃대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나오고 있습니다. 5개 나오는데 꽃은 10송이입니다. 10송이를 아마 넘어서 10송이 정도 됩니다. 요거는 1번 가격 10만원이요. 2번 부퍼나리아 하르소니. 그죠? 요거 밟을 수도 아니 있습니까? 많습니다. 요거는 내년에겐 올해 4송이 정도, 3송이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가격 8만원. 요것도 비퍼나리아 하르소니. 그죠? 요거는 가격 7만원. 요거는 꽃이 4송입니다. 3번이 가격 7만원이요. 4번 가격 8만원입니다. 요거는 꽃대가 꽃대 2개의 꽃 4송입니다. 5번 가격 12만원이요. 발브가 최고로 많습니다. 꽃대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의 가격이 12만원이네요. 1개, 저희들이 꽃대 하나에 안 있습니까? 하나에 한 2만원 꼴밖에 안되네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장 가치도 있는거에요. 그리고 잘 해보세요. 5번 가격은 12만원. 6번 가격. 그죠? 6번 가격은 8만원입니다. 요거는 꽃대 하나, 둘, 3개. 3개 나오면서 꽃이 6송이 필 것 같습니다. 6번 가격은 8만원. 7번은 엔시클리아 나가카키라는 그런 품종이에요. 일반 우리 꽃들하고 천리 가지고 요 아이들이 교배하면 엔시클리아 코디게라하고 엔시클리아 아라타하고 두개 그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나가카키라는 그런 품종인데 요거 향이 끝내주기 좋은 아이들이에요. 끝내주기 좋은 거라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카텔리아를 정상, 카텔리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을 이게 더이상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최부 여기에 올린거에요. 7번 엔시클리아 나가카키도 8만원. 여기는 쳐다보면 꽃대 3대에요. 꽃대 3대에요. 꽃만 다 보시다 않습니까? 어마할거에요. 그죠? 7번 가격 8만원. 8번 가격 7만원. 여기에 꽃대도 두개인데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꽃대 2개이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9번 엔시클리아 나가카키도 7만원. 이게 꽃대 2대입니다. 나가카키도 7만원. 10번 엔시클리아 케일나가카키도 7만원. 10번 6만원. 11번 5만원 입니다. 요거는 조금 밥이 이제 해가 신화도 안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신화도 다 이래가지고 10번 신화 건강하게 다 붙었습니다. 다들 신화 다 건강하게. 요아이들은 11번 가격은 5만원. 12번 가격 8만원 입니다. 요게는 이것도 꽃대 가지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밟을 수도 많고 8만원 입니다. 요아이들은 꽃이 지고 나서 신화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신화가 많이 못 자라기 때문에 신화가 어느정도 크고 나서 신화 뿌리가 내려나면 물을 조금 조금씩 주시면 엄청난 뿌리를 가지고 행성을 합니다. 요거 이게 지금 꽃은 아까 내가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엔시클리아 12번 가격 8만원. 엔시클리아 케일라가 카키라는 품종이 이런식으로 봅니다. 요거 엔시클리아 코디게라하고 엔시클리아 아라타하고 두개의 교별명을 썼던 아이예요. 썼던 아이예요.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맥시마 그죠? 여기에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고 요 안에는 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13번 가격이 10만원. 14번 가격 맥시마 8만원. 요거는 지금 여기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8만원. 15번 가격 8만원. 여기 두 송이 올라가 있습니다. 맥시마 15번 가격이 8만원. 그리고 엔시클리아 그리고 암아체일리움 엔시클리아, 옛날에 지금은 엔시클리아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랑프리아라는 그런 품종이에요. 요거는 꽃들 이렇게 피는 아이예요.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거에요. 요거 가격 5만원이에요. 5만원인데 5만원이죠. 여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품종이고 똑같은 품종인데 꽃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에 보여 볼게요. 랜덤 발송 수량은 12개입니다. 12개에 개당 3만원입니다. 브라그랑스 여기는 개당 3만원이고 16번 하나만 안쓰면 5만원 들어갔는데 요거는 꽃대가 4대에요. 요거는 다 하나에 한 개씩만 붙었습니다. 요거는 개당 3만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막실라리아 막실라리아 스콜피오 이데아 요거 여기 보시면은 스콜피오 이데아 하고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로 정갈자료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 개당 요게 이제 3만원인데 요거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꽃들 정확하게 내가 사진을 한쪽 손이 다쳐 가지고 들어 가지고 사진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꽃은 상당히 미뤄지고 상큼한 오이향이 납니다. 이 매년 꽃이 이렇게 바글바글 붙어요. 바글바글 붙어 가지고 일본에서 요정도 되는 것들면은 제가 그때 수입했을 때 5천원 정도 하는 것들면 약간 우리나라도 지금 한 5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식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가격을 3만원을 다운을 시킨 겁니다. 생기기 때문에 요아이들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18번 랜덤 방송 10개입니다. 10개 개당 3만원이기 때문에 선착순 아니겠습니까? 번호를 안 꽂았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거 가지고 나쁜 거 가지고 거의 다 비슷하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판매 방송 다시 1번부터 쭉 가면서 가격만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비퍼나리아 비퍼나리아 하리소니에 알바 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향이 굉장히 좋은 나이예요. 1번 가격은 10만원. 요거 여기 보시죠? 2번 가격은 8만원 3번 가격 7만원 4번 가격 8만원 5번 가격 12만원 6번 가격 8만원 엔시크 그 다음에 엔시클리아 나각각기 케일나각각기 요거 요는 꽃이 핍니다. 7번 8만원입니다. 꽃대 3대고 8번 꽃대 2대에 7만원입니다. 9번 꽃대 2대에 7만원입니다. 10번 꽃대 1대에 6만원 11번 꽃대 1대에 5만원 12번 꽃대 2대에 8만원 그래하고 여기에 그 인하 체일리움 엔시클리아 크랑프리 프라그랑스 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향이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좀 너무 심한 더 독한 향이 나는 거에요. 아 요거 알지 요기 13번 맥시마 그죠 맥시마 요기 가격 10만원 요거 두송이 세송이 피고 있고 요기에 꽃이 들어가 나올 거에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후에는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13번 가격 10만원 14번 가격 8만원 요기에 꽃 2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기에 꽃 2개 들어가 있고 15번 가격 8만원 현재 꽃 2송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16번 인하체일리움 인하체일리움 엔시클리아 프라그랑스 요 꽃은 요인데 꽃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독특하고 요기에 꽃은 요 신화 꽃은 하나 둘 다섯 군데 묻었습니다. 다섯 군데 물고 5만원이고 요 17번은 랜덤 발송 12개 그죠 개당 3만원 요기에 다 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붙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 10개 있습니까 그죠 막실라리아 스콜피어 오이데아 스콜피어 오이데아 이탈리아로 정갈자리라는 것은 개당 3만원 꽃은 요렇게 그린식으로 피는데 오이향이 납니다. 오이향이 상큼하게 오이향이 납니다. 꽃이 굉장히 보통 보면은 밸브 한 4개만 되는 것 같으면 꽃이 한 10개 정도 올라옵니다. 이거는 꽃 피는데 매년 꽃 피는데는 굉장히 다 성공하는 거에요. 다 이런 랜덤 발송인데 꽃이 똑같은 동시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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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니다. 피고 오늘도 아무쪼록 오이향이 기대하며 내일 저희들이 오전에 장비 섞어 판매 한 30개를 들고 나갈 거에요. 들고나가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해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들 봐가지고 시간 괜찮은 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택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농장일이 너무 바쁜 관계로 일일이 일해가지고 자주자주 와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하여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일해서 부상일해서 잠깐 영상이라든가 모든게 조금 불편할 거에요. 보시기에 불편할 거에요. 그래도 꿋꿋이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은 아니습니까 고객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만족되는 하루 되시고 멋진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